많이 달라졌나요? 요즘에는 주변반들 가끔 보면은 어디가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변했다고 얘기는 하더라구요 잘 나오실게 신경 써주셨으면 장조가 몇 번지는 통째로 네 한 번만 쳐시면 돼요? 네,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근 3개월 만에 있는 것 같습니다. 확 달라지신 것 같아요. 많이 달라졌나요? 요즘에는 주변반들 가끔 보면 어디가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변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. 네, 어떤 수술을 하셨죠?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했습니다. 그게 어떤 수술이었어요? 눈 밑이 약간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그런 수술이었어요. 주변에서 달라진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젊어졌다고 주변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. 몇 살 정도 젊어졌어요? 한 10살 이하니? 100점으로 간다면 기대한 것보다 95점 95점? 네. 나머지 5점은 뭐죠? 5점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3개월 전에 나에게는 3개월 전에 그동안 고생이 많았고 잘 가라. 바이바이! 지금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거울 볼 때마다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. 3개월 정말 고생하실 뻔하실 수 있는 아이스크림 5,000원 5,000원 3,000원 12,000원 16,000원 16,000원 15,000원 16,000원